뭐라고 해가지고? 아 이건 세참이 아니야? 어! 잠깐만 이거! 이게 나야? 왜 또 칭얼거려 자기야? 일단은 여기는 경주 간포고요. 게스트들을 한 명씩 소개할 건데요. 일단 지금 문찬이 자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햄버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! 반갑습니다! 언수는 레전드 쓰겠지? 안녕하세요! 아 이건 아니지! 왜왜왜? 얼마나 재밌으시네요? 근데 태문이 형은 누가 불렀어요? 오늘 초대 안 했어요. 저도 안 했어요. 나도 안 해냈어. 죄송합니다. 오늘 비주얼 멤버인데 태문이 형 때문에 많이 해. 잘생겨져라! 위반디엄 레벨옥상! 야 근데 이 친구는 누구예요? 몰라요! 저희도 초대 안 했어요. 아 이 친구는 저희 오늘 생일파티의 보도동이에요. 아 예예예! 뜨면서 생바 보도해요. 김민혜비철현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. 여기 뛰어났다 여기. 우리 아빠 이름이 되더라고. 그런 거 아니야? 아직 채린 선불을 한 명한테도 못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뭐 별풍선 뭐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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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채 비입식도 한 명 보니까 뭐 뭐! 아니 뭐 이런 시발팀 우와! 와! 아...! 와 와이프가 여기 있는데도 익하네. 방송 아이가? 네. 33333 쌓고 세. 네 그걸로 혹시 퉁치려 카나. 어? 바꾸어 뽀뽀하면 그게 생일 아이가? 네. 어! 나 어떡하다. 나 어떡한다 얘들아. 아 무섭다 이거. 퉁퉁다. 마지막 쌓아라. 아 이.. 그 경선. 으이씨! 오이씨 이거. 누나 오늘 생일빵 견딜 거야? 한 대 얼마 줄 건데? 귀때기 한 대에다가 5만 원 줄게. 여자 정답해놓고 찍히네. 혜진. 혜진은? 아이고 싸워놓고 나무라. 너 강봉차하고 혜진 빼보라. 나도 갑자기 웃겨서 팩트 걷지. 아 끌어올 것 같은데? 나도 가장 폭력 신경. 난 내 친구한테 그럴 일은? 넌 안했지. 가장 폭력 신경만한 거. 너네 나를 맞으러 욕하냐. 넌 안했지. 혜진이. 오늘 열 하나도 안 받았는데 왜 이러면서 자냐고 자꾸. 오늘 스토리 올라오는 거 마다 혜진이랑 떨어져있던데 싸우셨는데. 그게 아니고 싸우는 건 아니고. 약간 중국 스타일이야.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보면 아저씨들이 팔짱을 뒤로 해갖고 앞에 먼저 가고 있고. 우리 엄마 아빠 그렇다. 어 뒤에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장보고 이렇게 오잖아. 네 어르신들이 좀 충격적인 게. 우리 엄마가 장을 많이 봤어 마트에서. 우리 아빠는 절대 뒤에 안 보고. 밤에 보니까 앞에 가. 어. 근데 성경이 전화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. 근데 아빠 존나 못 되셨네. 혜진이 이리로 오세요. 오세요 그냥 조이돌림이나 존나하게. 형님 근데 진짜 방송 욕심 좀 있으시네. 네. 지은아 누나야 옆에서 좀 동댕이 흔들고 좀 해봐라. 내 옆에 탁한 여자 누군데 갑자기. 지은아 누나야. 생일 축하합니다. 스페인 인! 아잇! 아잇! 우와. 우와. 봐봐. 진짜 봐봐. 뭐 얼마 안 해 그냥 큰거 짜서 자. 진짭니다. 짭 아닙니다. 잠깐만요. 잠깐만. 잠깐만. 5장이야. 5장이라고? 어찌 가방도 500원. 넘어가 넘어가. 생일이잖아. 한정판이야? 부라고 이제 1.5콩. 성민이랑 저랑 형민이랑 재열이랑 햄버기가 솜야 생일 축하 공연을 주시했습니다. 솜야의 생일 축하 공연을 주시했습니다. 왜 또 모르는 거야, 너 오늘? 그거 못 안 해가지고. 아, 이거 세찬이 아니야? 아, 근데 막, 뭐지? 아, 진짜? 근데 왼쪽으로 약간 소심해진 것 같아. 아, 이게 단독 먹어서 그래? 꿀어서 그런가? 단독 먹어서 그래? 벌쯤에서. 5장 씨랑 나요, 이거? 예. 깨우려고 했는데 주먹 찌고 자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못 깨웠어요. 형님 햇반 없습니다, 햇반. 없습니다. 앞에 편의점이 있긴 하던데. 대신? 선생님이 단독 씨야. 아니다. 솔직하게. 눈복이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다? 동생 소리가 있는데. 내가 동생입니까? 아, 막 조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. 막 조시 터져. 그래. 내가 희양어치 맨날 밥 사주고 내가. 내가 맨날 밥 사주고 내가 맨날 커피 사주고 배달 시키시고. 예, 감사합니다. 사실 박희지 좋아한다, 아직도. 좋아해, 박희지. 나 솔코 좋아해. 누구지? 지심이야? 지심이야. 한 마리 두 개 되는 언론도. 오늘 소주 꽉 커피 해야겠다. 친구 재선 없어서 좋아서 좋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. 아, 이거는 솔비는. 그럼 회지는 되고 왜 솔비는 왜? 빰빰빰빰. 나는 뭔가 내 생일날 생일 파티하는 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좀 있거든. 공감이라는 게 뭔가 좀 남산스럽다, 아니요? 나도 그랬었는데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있는 게 나는 좋더라고. 맞아. 나는 문자리한테 이벤트로 받았거든. 진짜 울었어. 영화관 이벤트. 그때! 그때 그 어르신 누구랑 있었지? 성남아? 남주아야지. 남주아야지. 그때 생각했어요. 아, 이 새끼는. 아, 진짜. 병생 옆에 있어야겠다. 혜지 귀엽대. 혜지 귀여워해요. 골드 미트리버 귀여워해요. 혜지 소주이랑. 아잇. 똑같이 생겼네. 아, 이거 뭐야? 아! 야, 잠깐만, 이거. 아, 이거 나야? 어허. 엄마. 아빠. 엄마, 아빠. 어? 이거. 혜지인 거야? 어? 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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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언수. 나는 언수. 나는 언수. 나는 언수. 소묘 생일 제일 축하하는 언수. 그렇지. 소묘은. 우리 소묘공주는 너무 이뻐요. 그렇지. 웃음. 축하 축하해. 예예예예예. 축하해. 굉장히 행복해요.